다낭여행 두번째 오늘은 호이안에 다녀왔습니다 계획을 잡고 가는 여행이 아닌 즉흥적으로 다닌 여행이어서 더욱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가본 호이안은 다낭과는 180도 다른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조금 더 동남아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도시였고 도시화가 많이 된 휴양지와는 다르게 여유롭고 조용했습니다 특히 걸어가는 곳곳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10월 우기였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비가 한번도 안왔습니다 물론 하늘도 너무나도 예뻤고요 특히 자연과 너무 잘 어우러진 골목골목이 포토스팟이었습니다 동생 사진찍는데 방해하는 현실오빠같죠? 앞에 있는 강은 투봉강 하류입니다 지금은 우기이기 때문에 물살도 세고 물색도 탁했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리버뷰 레스토랑이라는 음식점이었습니다 강아지 친구가 제일 먼저 손님을 반기네요 구경 검색을 통해서 찾아온 곳이었고 많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4마리의 강아지와 닭 2마리가 저희를 반겨줬고요 반새우, 닭죽 등 많은 베트남 음식과 당연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음식의 맛은 평범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고 영어를 잘하셔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토바이가 없는 조용한 강변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엄마 잘자네 저희는 쿠킹클래스를 예약한 후에 호이안 올드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는 점프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점프를 못해 해질 무렵이 되니 노을이 지는 하늘은 더더욱 예뻤습니다 수중에 돈이 얼마 없었기에 엄마와 동생만 인력거를 타게 됐습니다 인력거를 타고 가면서 봤던 호이안은 너무너무 예뻤다고 동생이 말을 하네요 노을이 지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강변을 걸으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쿠킹클래스는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됐고 비용은 한 사람당 30불 정도였습니다 만든 음식과 음료 한 개씩 포함된 가격이었고요 반세오 닭고기4 베트남식 돼지고기 볶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외국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이 저희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밤거리를 거닐다가 소원배를 홍보하는 누님과 마주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증 하나 500만원을 구매하시더라도 하지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 하나 500만원을 구매하시더라도 증 하나 500만원을 구매하시더라도 그에게 증 하나 500만원을 구매하시더라도 네 정 대 하나 300만원을 구매하시더라도 인당 300만원을 구매하시더라도 어떤 색을 원하시나요? 모든색은 괜찮습니다 아 이거 한다고? 오케이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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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언니 예쁘다 언니 예쁘다 네 4명의 30만동 TV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라는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다 타고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강 근처를 걸으니까 20만동으로도 4명이 탈 수 있더라고요 내 소원아 갔어! 간 소원 못 보낸다 침몰해버렸어 살아있어 엄마 소원 이루어주겠다 뭐 했어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니가 이거? 안녕 아빠 나와 아빠 아빠 사서 어디야? 안 보여 아 이거 세로로 하면 어떻게 가로로 해야지 그치? 먼저 땡큐 바이바이 하이바이 난민이에요 눈이 없어요 돈도 없고 덥고 비골이도 못 사 우리에게 남은 건 찬문밖에 없어 찬문밖에 없어 천둥으로 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